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? 신아! 왜 뭐하는 거예요? 개막이 연결될 것 같죠? 일단 이 연습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냥 뭐.. 완전 신나죠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? 이기는 배고! 이기면 행복하죠. 많이 이기고 싶습니다 11월 2일에 선수로 차였던가요? 네 맞아요 어떨 것 같아요? 열심히 해야지 근데 너무 높아서 저번에 포즈컵 따올 때 귀가 잘 안 닿더라고 조금 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 한 번 깜빡 쥐고 야 너 조심해 채연지! 나 조심해! 하하하하 화이팅! 잘한다 재미네 엉덩이 재미없는 거 아니야? 나 웃기고 싶어요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웃기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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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